여러분은 얼마나 자주 꽃을 마주하십니까? 보는 사람에게 편안함과 행복감을 주는 꽃은 지친 현대인의 심리안정에도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최근 청탁금지법이 시행됨에 따라 경제사에서조차 꽃을 접하기가 어려워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어려움은 다양한 화해 상품 개발과 일상 속에서 꽃을 즐기는 새로운 소비 문화를 통해 극복할 수 있습니다. 꽃을 가까이 즐기며 삶의 예유를 찾는다면 밝고 긍정한 미래를 열어갈 수 있을 것입니다.